경기 시작 아 뭐야 이러면 나가린데 안녕하세요 설채연 행동학수의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형 월드컵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하다가 혼나겠죠 하다가 와이프한테 걸리면 혼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가지 월드컵이 있잖아요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월드컵이 있습니다 간식 월드컵입니다 사실 저는 트레이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연구 결과에도 나오듯이 저도 이뻐해주는 것만으로도 칭찬이 되면 좋겠지만 강아지들이 우리가 이뻐해주는 것보다 실질적 보상 먹을 걸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보상이 있지만 장난감, 보호자의 스킨십 이런 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간식 영어로는 트윗이라고 하죠 이 트윗을 가지고 가장 많이 보상을 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간식을 하나만 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려고 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결국에 질립니다 그래서 저는 간식 월드컵을 통해서 여러 개의 간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르고 이 순위가 제일 높은 건 산책 교육이나 조금 집중을 잘 못하는 교육에 쓰이고요 그리고 순위가 좀 낮은 거는 집안에서 원래 알았던 거를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용 트윗의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좀 부드러워야 된다 딱딱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크기가 작아야 된다 강아지들은 조삼모사가 통합니다 큰 거 한 번 그냥 주는 것보다 뭔가 할 수 있는 걸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서 조그만 걸 여러 개 줬을 때 좀 뭔가 애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보존제 같은 거 안 들어가고 동결건조 간식 중에 조그맣게 나와서 이 트레이닝에 상당히 유용한 간식이 새로 나와서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세상이와 간식 월드컵을 한 번 진행해 볼 겁니다 뭐 아무거나 무조건 다 잘 먹는 애들도 있지만 세상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식견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1등할지 한 번 기대를 가지고 봐주세요 지금 크기가 되게 조그매요 이거 보시면서 너무 조그맣다 이러는데 우선은 세상이도 되게 소형견이고 저는 항상 트레이닝을 할 땐 이 크기 정도로 잘라요 그냥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터치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하니 동결건조니까 다른 첨가물 없이 생물을 그대로 동결건조해서 줬기 때문에 좀 걱정이 덜할 것 같아요 근데 크기가 이렇게 작은 동결건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양은 비슷한데 개수가 엄청 많을 것 같고 지금 맛에는 오징어, 북어, 치킨, 그리고 소간, 알새우, 노른자 이 중에 세상이가 먹어봤던 맛은 소간, 북어, 치킨 그러니까 이걸 먹어본 게 아니라 다른 간식으로 소간, 북어, 치킨을 먹어봤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해설위원처럼 월드컵이니까 설치하는 해설위원처럼 치킨이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월드컵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대진표를 짜야 됩니다 너무 또 강팀끼리 처음에 붙어버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세상의 기호성을 추측해서 대진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시드들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탑시드는 오케이, 네 탑시드 1번 치킨트릿입니다 그리고 탑시드 1번 치킨트릿과 맞붙을 상대는 오징어트릿 네, 치킨트릿과 오징어트릿이 1조입니다 그리고 탑시드 2번은 북어트릿입니다 그리고 이 북어트릿과 맞붙을 상대는 알새우트릿 2조입니다 탑시드 마지막은 소간 그리고 소간을 상대할 노른자트릿입니다 노른자가 저는 다크호스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아먹는 건 거의 안 줬는데 어쩌다가 한번 노른자 조금 떨어뜨린 걸 세상의가 주워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조, 2조, 3조 먼저 토너먼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 1차전 오징어와 치킨의 대결입니다 간식 월드컵을 할 때는 간식을 너무 떨어뜨려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딱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가까워야지 아이들이 이 냄새를 맡고 더 선호하는 걸 먼저 먹거든요 저는 치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승리를 예상하시나요? 저는 치킨 선수 입장 태상아이 봐봐 우선 냄새 한번 맡아 경기 시작 선수가 얼었습니다 더 가까이 경기 시작 태상아이 봐봐 태상아이 봐봐 네 지금 아 뭐야 이러면 나가린데 예 지금 긴장해서 그래 태상 먹어 선수가 할 생각이 안 보입니다 네 세동이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선수 교체 오늘 컨디션 난조 선수의 컨디션 난조로 세동 선수로 교체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줄 거예요 똑같이 원래 조를 세상이를 기준으로 쓰긴 했는데 네 벌써 이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냥 가볼게요 선수 입장 네 어허 오오 역시 방금 오징어를 입에다 넣었다가 뱉고 그 다음에 치킨을 다시 먹고 오징어를 먹었어요 이거는 치킨의 승리입니다 치킨의 승리입니다 2조 북어 대 알세우입니다 저는 북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체급 차이가 좀 있으니까 좀 맞춰줄게요 북어 알세우입니다 선수 입장 세동 먹어 네 아 네 북어 알세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네 좀 호기심을 가지다가 어 뱉었습니다 어 뱉었습니다 과연 오히려 이거 다음번에 하면 모르겠는데 2차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전 알세우를 처음 먹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면 알세우를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의심이 되기 때문에 2차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동 이루와 이루와 2차전을 할 때는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알세우 북어 아 좀 애매한데 이번에 알세우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먹는 거 보니까 약간 눈빛이 이렇게 약간 빵 터지는 게 보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 입장 세동 먹어 오 알세우를 뱉고 결국 북어한테 갔습니다 아 이거는 북어 승리야 입에 넣었다가 뱉었다라는 건 더 맛있는 게 앞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북어의 승리예요 2차전은 북어 승 네 지금까지 다 제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3차전은 소간과 노른자 제가 꼽은 다크호스 노른자가 있는 조입니다 기다려 이건 크기가 우리 지금 이 간식들 중에 가장 커요 그래서 하나씩만 딱 먹겠습니다 과연 다크호스 노른자 다크호스의 힘을 보여줄 것인지 선수 입장 먹어 다크호스처럼 정말 이길 뻔했는데 또 입에 들어갔다 뱉었다라는 건 이거는 소간의 승리 같아요 근데 우선 다 먹네 다 잘 먹네 안 먹은 건 없죠 지금까지 노른자가 진짜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 패했습니다 3차전은 소간 승입니다 우리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치킨 북어 소간 이제 이 세 팀은 리그전을 치룰 겁니다 1차전은 치킨과 북어입니다 선수 입장 먹어 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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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그냥 흡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해버리고 바로 구워 먹은 거야 한 번 더 해보자 단수 입장 먹어 오 아 네 지금 1대1 거의 비슷한가 본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꿔봤는데 아까 이제 실제로 이 간식 월드컵을 할 때 입에 넣다 뱉는 거는 옆에서 나는 냄새가 워낙 맛있기 때문에 이걸 뱉고 이걸 먼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망설임 없이 그냥 다 먹어버려요 봤을 때 치킨이랑 북어가 거의 동률일 것 같은데 우선은 무승부 치킨과 북어는 무승부입니다 네 2차전은 북어와 소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 입장 먹어 어머 소간이 이겼어요 소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먹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했는데 오히려 왼쪽에 있는 걸 먹었어 한 번 더 해볼까 자리를 바꿔서 2차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붙여놔볼게요 더 가까이 마지막이다 선수 입장 먹어 아 네 소간이에요 소간 최종 승자 소간 소간 트윗이 새동이에게는 1등을 했습니다 너무 우열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놔볼게요 간 치킨 두 건은 새동이한테 거의 다 똑같은 가치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단판 승부로 우리가 승부는 한 번 내보겠습니다 소간 치킨 북어의 단판 승부 조금 더 공정한 싸움을 위해서 배너 다 치우겠습니다 소간 치킨 북어입니다 저는 그냥 이거 세 개는 그냥 가까운 것부터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월드컵은 시작은 했으니까 이거 운으로 선택한다고 해도 1등은 한 번 정해봐요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승부차기 태동 선수 입장 먹어 아 소간 소간 1등 진공청소기처럼 소간 치킨 북어 1등은 소간이었습니다 자 트로피 태동아 트로피 내 입술이 더 좋아 한 번 이렇게 재미로 우리 사람들이 이상형 월드컵 뭐 이런 월드컵을 하듯이 간식 월드컵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태동이 같은 경우에는 소간 트로피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저라면 이 소간 트로피 산책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산책 교육 할 때 외부 자극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을 더 못하는데 그때 가장 가치가 높은 트리시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 잘 먹었지만 분명히 다 먹었어요 안 먹은 건 없어요 하지만 진 애들 있죠 지금 보면 오징어 노른자 알새우 알새우는 좀 크니까 오징어나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자극이 별로 없을 때 원래 배웠던 것을 조금 더 습관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등을 한 치킨과 북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하지만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 실내지만 자극은 별로 없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면 또 집중력이 조금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2등을 한 치킨이나 북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기호성이라는 건 강아지들마다 다 달라요 세상이론에도 다르게 나올 거고요 다른 아이들도 좀씩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집에서 가지고 있는 간식으로 이렇게 간식 월드컵을 해서 순위를 정해놓으신다면 교육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보호자들의 리더십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간식 월드컵 번외 경기를 진행할 놀러의 김성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이는 치킨, 노른자, 오징어를 가지고 한번 먼저 번외 경기 1차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선수 입장 선수 입장 오늘 같이 진행할 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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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라고 합니다 엎드려 기다려 기다려 여기가 치킨, 문자, 돼지, 오징어 초비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가운데에서 놔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쉽지 않다, 초비야 우리 선수 입장 초비 먹어 노른자 먼저 1등으로 먹었고 냄새 맡지만 오징어랑 치킨은 탈락했네요 오, 걸론가봐요 오징어 오징어랑 치킨은 오, 확실히 별론가봐요 1차전 노른자 승 네, 이제 번외 경기 2차전을 시작해볼 건데요 2차전에는 새우 소간 북어 을 가지고 한번 2차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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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먹어 아 아 취향이 아주 확실해요 여기 초비는 사실 이제 다 먹을 거예요 네 다 먹을 거고 새우는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고 끝까지 편 정확하게 해줬고 2차전 소간 승 네, 이제 마지막 파이널을 진행할 건데요 노른자랑 소간 이렇게 두 개인데 어떤 거를 먹을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는 소간입니다 제 생각에는 소간 자, 마지막 파이널 선수 입장 역시 소간 파이널 소간 우승 네, 이렇게 간식의 기호성 간식 월드컵 챌린지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의 맛있는 간식들을 준비해 두고 상황에 맞게 아이들에게 보상을 다르게 주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큰 재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간식 월드컵 은혜편은 여기까지 여기까지